가정 여러분 온 세계에 계신 가정 여러분 지금 온 열방의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될 이 콜인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나팔절부터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느끼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온 땅 가운데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이 땅 안에 머무셨습니다 주의 임재가 이 땅 안에 더 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집 주인이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 집이 망가지고 많은 손상이 거해졌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말 큰 정치적인 긴장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땅을 거니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사이에 있는 그 많은 긴장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왕국들의 대로를 놓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서로에게 확장시키시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환영하는 이 때에